국방부 소속기관 국방홍보원이 싱가포르의 국방홍보원격인 싱가포르 SDE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난 10일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국방홍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과 태호 행디 싱가포르 국방정책 차관보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응행행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8월 방한한 태호 차관보가 우리 국방홍보원 청사를 견학하는 등 교류협력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국방홍보원은 병영의 달인과 KF-21 제작 현장 영상 등 콘텐츠를 싱가포르 프로그램과 상호 교환하기로 했고 국방 콘텐츠 개발과 미디어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프로그램 교환과 공동 제작 그리고 인적 교류 등 두 기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